아시아를 담아 유럽까지 슈퍼주니어 열풍을 몰아넣고 있는 최고의 그룹 슈퍼주니어가 24회, 25회에 이어서 26회까지 3회 연속 인기상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인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해주신 엘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희 슈퍼주니어 항상 이렇게 꾸준히 사랑해주신 전세계 많은 엘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슈퍼주니어 되겠습니다. 우리는 슈퍼주니어!